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무시기 전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짧은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홀리 조할께서 말씀하신 파라샷 베할의 아주 약간의 처음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희남, 공짜, 대가, 보상 없이로 먹었던 생선을 기억합니다. 라고 바미드발, 민숙이 11장 5절에 쓰여 있습니다. 축복 없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우리는 천상의 멍해를 우리 위해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세요. 노예들은 천상의 멍해로부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미스테리으로부터도 면제되었습니다. 천국의 멍해가 뭐예요? 마치 소가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 첫 번째로 멍해를 짊어매듯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멍해를 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첫째로 그 멍해를 자신에게 허용하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무엇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첫째로의 이것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10편 2장 11절에 쓰여지기를 하심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경외가 뭐예요? 하심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10편 1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왕국이고 그러므로 천상의 왕국의 멍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테필린의 첫째는 손 이것이고 이것으로 나 사람은 나머지 거룩함으로 입장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상 위에 거룩함이 그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벗옷 이것으로 아하로는 성서로 입장할 것이다. 라고 레비티카스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커멘테리 섹션이 있습니다. 경외로 하심을 섬기라. 이 말씀은 라비 엘레자르의 말씀에 따르면 의거하면 하시함께 다가가는 사람은 먼저 슈키나와 교감을 나눈 후여야 한다 합니다. 슈키나는 경외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슈키나는 다른 모든 세필로부터의 관문이며 호크마 지혜로 리드됩니다. 슈키나. 그녀의 이름은 말쿠트 왕국이며 천상의 왕국으로 그녀를 가르칩니다. 슈키나는 손의 테필라로 상징되며 머리에 착용하는 테필라, 티페렛, 전에 첫 번째로 두릅니다. 신성한 존재인 슈키나는 쇼트, 이것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레비티카스의 쇼트, 이것과 함께, 그녀와 함께는 그녀에게 집중하여 성소에 입장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 멍해는 다른 것으로 묶여있는 사람에게 얹을 수 없고 해서 노예들은 천상의 왕국의 멍해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멍해로부터 면제되었다면 다른 모든 나머지들로부터도 면제되었습니다. 이 멍해가 없으면 나머지도 그에게 얹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그는 희남, 보상 없이 갈 것입니다. 라고 바미드 발, 민숙이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예였기에 무엇을 하던 공짜로, 대가 없이, 천상의 왕국의 멍해 없이 했습니다. 그의 행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했더라도 그는 자유로이 가서 쉼을 찾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희남, 대가 없이 음식을 먹었는지가 여기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축복문 없이 말입니다. 유사하게 7년째 되는 해, 히브루 노예는 희남, 자유로이 갈 것입니다. 즉, 그가 섬기는 동안 행했던 선한 행실들과 미쓰봇은 천상의 왕국의 멍해나 의미를 다 맞췄다고 치지 않습니다. 천상의 왕국의 멍해나 미쓰봇 멍해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쉼을 얻은 후에 그가 해방된 장소로부터 그에게 멍해를 얹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자유를 거부한다면 만일 그 노예가 저는 제 주인과 제 와이프와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유로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엑소더스 출애국기 21장 5절에서 말했던 선언한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천상 왕국의 멍해를 저버리고 자기 주인의 멍해를 수용하여서 이 장소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죠? 그의 주인이 하 엘로킴께서 다가가게 하여 그가 문이나 문기둥으로 다가가게 해서 그 불특정한 엘로킴 그가 손상시킨 그 엘로킴 그것을 그 또한 엘로킴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불특정한 엘로킴이라는 말은 라비 엘라절께서는 다양한 세피로드 비나, 개뷰라, 시키라로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키나는 엘로킴이라고도 불리는 그 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느 장소로 다가가야 하나요? 그 문이나 그 문기둥입니다. 이 장소가 위를 향해서 열린 곳이며 메즈자 문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기둥은 문이나 문기둥은 시키나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신성한 영역으로의 오프닝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장소를 손상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 흠집이 그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을 것이며 그는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엑소더스 21장 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의 발 아래에서 요벨 해까지 노예가 될 것이다. 왜 그의 귀예요? 이것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이 장소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하이산에 다가갔을 때 즉 카도시 바르코기에 가까이 가려는 그들 마음의 갈망으로 갈 때 그들은 하는 것을 듣는 것 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첫째이고 그런 후에 하게 됩니다. 듣는 것은 샤바틱 해 즉 슈미타 일곱 번째 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듣는 것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의 듣는 것이 손상되었고 흠이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거룩한 조할 배할 3장 108A에서 108B 잊지마다 를 를 인상dit 들여 그의